아 아 아 아 오오는 매니욱 bugbook 을 보내주셨어요 9회 오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이 있었던 대한민국 세부에 하고 있었던 우리 박재희 씨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천이 여기까지인데요. 박재희 씨를 많이 좋은 옷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조명을 못둘서 많은 홍보를 이렇게 이중 고맙습니다. 빨리 나가지 마시고 천천히 저편도 하고 있어. 지금 봐봐야 주권을 지나가는건데요. 아이씨 잘한다. 오! 지안씨! 지안씨! 화이팅! 지안씨! 여유아~~ 엄마가 안 들어가야 하니... 엄마가 같이 많이 와! 여유아~~ 따라하지 마 있어! 우리 아기 엄마가 너무 이상합니다! 화사에서 카드에 왔어요. 아기의 외계가 주는 것 같다... 부모님, 아기의 외계가 어울리는 것 같다... 행복한 것 같다... 나는 가봤지롱 가봤지롱 나는 가봤지롱 잘가요 제보 잘가요 워커넌 화이팅 고생하세요 고생하시마 고생하시마 고생하시마